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붕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손자 손녀 이래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보던 부양남 꽃들 보는게 아니고 바깥에 자연에서 핀 꽃들 제가 오늘 이렇게 감상하고 보고 싶어 가지고 손자 손녀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늘은 야외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부양 1회 첫 나들인데 또 부양에서 부양 온실 안에서 늘상 보던 그런 꽃하고는 전혀 새로운 그런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맨날 매일 온실에 이래 가지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피었던 꽃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밖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밤에 가 정말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 손녀 덕분으로 이렇게 또 이래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여기는 어딘가나 합천 경남 합천에 있는 황강 옆에 있는 작은 테마파크 공원에서 옆에서 이렇게 테마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요거는 뭔가 아니라 작약꽃이에요 작약꽃들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하는거 음 해보죠 어 우리 여기에 가까이 가까이 한번 보여 보여 드릴까요 어 어 완전히 이게 막 끝이 없을 정도로 쫙 접어 한번 봐보세요 끝이 없을 정도로 요렇게 배가 있습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많이 일이 많이 오셔 가지고 어 꽃들 즐기고 감상하고 있습니다 감상하고 있어 가지고 어 어 멋지죠 어 여기 보자 우리 체리 체리 안녕 우리 큰 손녀 큰 손녀 체리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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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어 요쪽에 저 밖에는 노을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조금 이제 걸어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작약꽃든 작약꽃든 저희들은 제가 저희 부양에서도 몇 개 바깥에 해 보는데 아 요것도 약간 향인 향은 있네 그죠 요 이런 식도 있고 음 오늘 원래 저쪽에 황매산 과야 아 합천군 어 가야맨에 있는 황매산에 원래 철죽을 보기로 보러 가기로 했는데 철죽꽃들이 어 냉야를 입어 가지고 냉야를 입어 가지고 꽃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일어 가지고 피어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가지고 보니까 아 그래도 뭐 합천에 는 이렇게 잘 정돈되는 이런 정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있습니까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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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구경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요거 말고 저 합천 가야맨에는 철죽하고 또 합천에 황우산도 이래 가지고 아주 꽤 유명한 그런 철죽 그 군락지에요 군락지라 가지고 뭐 어디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짐없이 손색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집에만 요즘 그 동안에 코로나를 대로 그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이게 황가하게 바깥에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풍경이에요 여기에 합천에 여기에 잠깐 안에 여기만 보고 하지 말고 안에 황강이라는 곳을 아주 정돈 정돈이 깨끗하게 잘 돼 가지고 있어요 정돈이 깨끗하게 잘 돼 가지고 그냥 주일이나 이래 가지고 끈일 수 있는 끈일 수 있는 끈은 그게 아주 잘 돼 가 있어요 잘 돼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을 저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 들어와 가지고 작은 호수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번에는 와서 보니까 고기들도 고기들도 있었어요 고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는 보이지 않고 그냥 아주 물이 깨끗하게 아십니까 멋지게 되어 가 있습니다 그쵸 여보죠 저기에 앞에 보면은 낯익은 풍경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부양가족 나들이 해 가지고 저기 한번 봐보세요 어! 후니야 후니 김치 김치 아! 여기 여기 보이면은 물도 정말 깨끗하고 안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아! 이게 고기 고기 자라면 정말 좋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자꾸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개발을 해 가지고 나가면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위에 또 어! 자기가 꽃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날 늘상 저희 부양에서 온실 안에서 꽃만 보다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 새로운 꽃들이에요 어! 봐보세요 오늘은 어! 부양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해 본 결과 아니십니까 어! 정말 어! 여기 굉장히 아름답고 어! 모처럼 이래가 또 휴식을 취하니까 아니십니까 그죠 음 좋습니다 어! 그래도 어! 요거는 잠시 바깥에서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 하는데 어! 요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제 계속 이래 가지고 계속 꽃망울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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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데 꽃은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다 한 5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에서 피가 피다가 그냥 지고 또 원체 많은 꽃망울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예쁘게 돼 예쁘게 보이는 거에요 그쵸 아무처록 어! 이번 황금 연휴 그죠 좋은 추억 쌓여 좋은 추억 만들고 어! 어! 모처럼 기회에 마스크 벗고 아니십니까 마스크 벗고 멋지게 한번 꽃밭을 한번 거느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어! 날씨가 진짜 정말 좋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아무쪼록 그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방송을 올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쪽에 그 자괴 합천 합천군 음 합천군 그 소재지 옆에 보면은 황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강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 자괴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셔서 구경하시고 오늘은 음 더 좋은 곳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여기서 이 방송은 맛이 들어가고 어! 좋은 축 오늘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